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어딜 가시든 원하는 소원 하나는 꼭 이뤄지시라고요. 고마워요. 저 1년 넘게 근무하면서도 판사님과 대안하는 거 요즘이 처음이에요. 감사합니다. 판사님. 그랬어요? 정규직 전환 문제로 서명운동할 때 안 해주셔서 서운하고 많이 미워했습니다. 이렇게 좋은 분인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. 그랬나요? 아이고 저 다 탄다. 보드 갔다 짤 말랬더니 너희들은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. 끄세요 판사님. 휴가 잘 다녀오시고 법원 행정 처리하시는데 귀찮은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저는 판사님 단독국 부임해서 이 방에 오시는 날부터 지금까지니. 아유씨. 아유씨. 소원비세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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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디로 가세요? 취직자리 하라고요? 우리 사 이따 집에 갈게요 선물도 사가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요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는heits 끊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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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